자, 1,300원 있는데요 1,300원으로 아이템을 가야됩니다 공헌이 집하니까 1,435원 이건 못 가고 기계안 가면 1,415원 이것도 못 가는데 어, 그러면 그냥 그냥 가보도록 하죠 리암들이 갈 거 아니면 공헌 갈까요? 궁극기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공헌을 가는 게 날 거 같은데 내 예상에는 심홀 가요 무조건 심홀입니다 심현웰을 왜 가? 저기 AP 딜러가 몇 명이나 했다고 AP 딜러가 한 명밖에 없네, 리달리 심현웰을 왜 가? 소는 이미 심현웰 홀로 아니야 심현웰 홀 가면 안 돼 왜냐면 지금 내가 니달리의 딜을 무서워할 게 아니라 니달리의 니달리는 저한테 딜을 넣지도 않아요 니달리는 나한테 딜을 넣지도 않아 찬형님 고맙습니다 찬형님께서 별풍선 수발길 팬클러 갈게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니달리한테 창을 맞은 횟수는 불과 3번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것 때문에 마방 간 이유가 없지 딜을 올려가지고 이니스를 더해야지 내가 끝까지 지금 남는 생존력이 93%의 확률로 끝까지 살아남는데 우리 아군의 최후에서 마지막 최후의 1인이 난데 내가 끝까지 딜을 날려면 공월지팡에 가야지 네! 그래야... 오케 공삽다 공삽다 나이스! 구암 말파! 말팡 노궁 말팡 노궁! 니달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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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베인 살리고 베인 살리고! 시바나! 시바나! 떼! 시바나! 떼야돼! 시바나! 떼야돼! 시바나! 베인! 너희가 내가 떼야돼! 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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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죽여버려! 존열 왜 안 써요! 존열을 안쓰는게 아니야! 안 써야 좋은 상황이 있어! 지금이 그런 상황이야!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마지막 안돼! 여기서 너희들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미 시바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나와 시바나가 없는거야! 레네톤는 어디갔지? 레네톤 쉬고 있구나! 오케이! 쉴이 쉬고 있구나! 연예인도 드라마 끝나면 쉬듯이 레네톤도 지금 쉬고 있구나! 전성기를! 지금 전성기기 때문에 많은 스케줄로 인해져 퇴근할 때가 될지! 오케이 나이스 잘한다! 죽여버려 죽여버려! 죽여버려! 알리스타!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좋아져! 하나라도 마무리하고! 도망가!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베인이랑! 베인이랑 교대해 교대해! 궁극교대하고! 베인이 이제 딜 넣고!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쫓아가! 쫓아가! 이거 딜 넣어야지! 딜 넣어야지! 딜 넣어줘! 아니야! 베인! 딜 조금 오잖아!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AD 딜러 하나 더 잡았고 여기서 한 명만 더 잡으면 한 명만 더 잡으면 이득 볼 수 있는데 베인이 창 안 맞는게 제일 중요해! 베인이 창을 맞아서 안 된다! 오케이! 니달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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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기다려! 니달리 위쪽 위쪽 이쪽 위쪽 니달리! 이리 와! 이리 와! 오줌이나 싸고 영역 표시나고 차임만 지겨버려! 으아아아아아а씨! 오아! 젠어야! 하얹! 후 후... 발혼가요 형? 발혼이예요? 발혼? 발혼? 발혼갈까? 발혼? 발혼갈까, 친구들? 친구들 올래? 발혼갈까? 라딘갈까? 라딘만, 라딘만. 라딘만, 오끼. 라딘만. 라딘만 하고 올게 그런데 hela 접근ถ과 라딘 마누만 하고 올게 라딘만 하고 올게 로아가요. 로아가라고? 지금 시간에? 지금 시간에! 로아가라고? 이거 지금 시간에 로아를 가라니? 무슨 소리 하는거야? 오우! 와드 어디갔어! 와드가 순식간에 사라졌네? 그럼 적이 발원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것은 슬픈 이야기? 그러면 발원을 먹는 것을 지켜보는게 더욱 현명하다는 이야기겠지? 체력템을 가요. 체력은 이미 헬스를 다년간 했기 때문에 만땅이야 걱정하지마.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몸치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니까 자 야 이거 시작된다! 이거 이제 바론 촥 하고 생긴다! 이제 저 뭐야 나미의 가는 허리에 바론버프가 샥 하고 생기면서 우리는 그거를 바론버프라고 생각하지마! 훌라우프라고 생각해 알았지? 그건 바론버프가 아니니까? 집에 가자 집에 리안들이 나왔어요 리안들이 리안들이 갈게요 더 좋아 이거랑 지능이 거기 하나 가자 버커스님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지? 230원 800원 1600원 됐다 가격에 따라서 말파이트에 궁을 쓰고 제가 한방도 안 맞고 있어요 말파이트에 궁이 나를 위해 나때문에 제가 꽂히고 있기때문에 그거를 한 번만 더 유도를 해야돼요 방금 전에도 존냐는 써봤자 사실 어그로 조금 끌리는게 다였거든요 왜냐면 존냐가 좋은 점은 내가 이니치를 해놓고 우리팀이 호응을 해줄때 그때 2초간을 버티면서 적의 타켓팅을 무효화시키기 때문에 그게 좋은거지 내가 이미 죽는 상황이고 우리팀이 딜을 넣는 상황이 아니라면 존냐를 쓰는건 그냥 낭비에요 그걸 낭비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어그로 끌어주고 자 가부를 통해서 빠져주고요 저는 지속비를 넣어야지 여기서 오케이 빠져주고 영양이 왜 샀어요? 지금 먹어야지 영양 따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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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1미리무밍이 엄청 좋았다 다시 다시 가야 돼 민병대체 빨리 떠요 빨리 떠 됐다 떳떳떳떳떳떳떳떳 죽었다 다 이거 이거 마무리시켜야지 오케이 마무리시키고 따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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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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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암흑 속에서 오케이 오케이 너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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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갈거지 안뇨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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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에? 내가 무서워? 이제 무섭지? 그치같은 놈 죽었어 나무괴물 끝까지 간다 이달을 안살았지? 넌 죽었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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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요 오빠 아아씨 아오빠 오케이 빠져 도망가 됐어 됐어 빠졌어 하아아아 아주 다행이로구만 노노 안될 듯 두배레나죠 형 아냐 발원가는건 지금 무의미해 발원은 이시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발원 버퍼 꼴랑 해봤자 지금 데미지에 30%밖에 안 늘어나 좋아 간다 불굴의 영향도 하나 사서 간다 어우 두개 샀어 아오케오케 하나 따른에 나눠줘야지 불굴의 영향 하나 배달합니다 이거 그냥 드릴게요 갈 갑니다 기다리셈 하나 먹어 일단 하나 먹어 하나 먹어 와아아아 대박이다아 일로와 일로와 니달리 얼리 오케 니달리 됐고 뒤에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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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기는거 아니야? 여기서 마무리 하나 나이스 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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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끝내자 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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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아아아하하하 오리아나 오리아나 궁이 대박으로 돌아가서 오리아나 쿠메 오케 그냥 밀어 그냥 밀어 너희들은 상관 말고 밀어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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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끝날 수 있어 알리랑 알리랑 그 다음에 제제제 누구야? 악어가 몸대 괜찮아 괜찮아 야 페인아 이거 이거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야 조심해 창 맞으면 안 돼 야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야 돼 야 도망가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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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정도 충분하다 오케오케오케 오케 알리사 오케 한명씩 죽어나가는구만 배틀로얄도 아니고 한명씩 죽어나가는구만 배틀로얄 로얄 플레이를 보여주면 도망가 도망가 오케오케오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슈퍼어어 미니언 슈퍼미니언한테 슈퍼미니언 하지만 하지만 니다리 잡아냈어 다시 잡아냈어 오케 엎치락뒤치락 짱이구만 짱이야 짱이야 엄청 재밌어 영약 왜 안 먹어요 영약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먹는다고 해서 125에서 235의 체력이 늘어나는게 아니야 늘어나는건 내 주름밖에 없어 기다려 기다려 영약 이거 다음에 또 쓰면 돼 그리고 빨간 영약도 살건데 이거 도마뱀을 이제 아냐 안팔아도 있대 어차피 하나가 남았기 현장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도마뱀은 안살야되고 가엔이나 벤시를 가는게 좋을 것 같애 벤시는 어때요 벤시 니다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벤시 하나만 가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은데 이거 팔자 이거 100원이지? 오케오케 좋아좋아 아 많이 쳐주네 아저씨 고마워요 많이 쳐주네 벤시가야 돼 벤시 벤시가자 벤시 가엔먹네 가엔냐 이거 뭐지 이름이 영어 단어 바론 바로 바론 먹네 바론 가자 가자 빨리 가자 행갈패는데 10회였어요 아 비둘기인데 고맙습니다 아 이거 블루 먹고 가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블루 효과가 엄청날 것 같은데 내가 레벨이 시발 레벨이고 엄청나게 지금 잘 큰 상태야 내 딜이 정 미드라이너의 딜만큼 나올거야 니다리 어차피 풀템이고 나도 거의 풀템이나 다름없으니까 여기다 와딩하자 와딩하고 이거 먹어 어 뭐야 이거 위에 이거 뭐야 트리스타나가 여기에서 빽도어 가네 헤헤헤 넌 죽었다 나 적을 처치했어 오케오케 오케오케 간다간다 아 나 궁쓰면 내가 죽겠구나 도망가야지 니다리가 여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는데 옆으로 빠졌나 아 트리가 없잖아 가자 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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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달니 니달리 니달리 어어어 어어어어 제발 니달리 제발 니달리 제발 급살해라 으아아아악 패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모님에게 팀워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인님에게도 팀워크를 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진전아!